오리연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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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왔나 본데? 오빠 어? 아 이거 성조네 오빠 어? 아 이거 성조네 아이 성조 오빠 저 여기 성공 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여기 성공을 못했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왜 이래 야 아 왜 이래 야 이거 야 이거 오빠 이게 뭐 하는 거야 미션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누가 미션을 이런 식으로 해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안 놔 성조 안 놔 와 이거 과한 데만 해 형이 광수야 나 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와 아 아 아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자 자 자 자 시작 자 자 끝 아 아 저 형 어떻게 한 거야? 아 이걸 어떻게 했어요? 아 아 왜 그래 수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좀 서 있어 응원해 뭐 이런 거 아니 오빠 자꾸 수혜를 하세요 raised 결국 제 불편하고 problems 뭘 불편해 수혜는 전혀 안 불편한다 네가 불편해 보여 또 슬슬 핫퇴 만들 Pokemon 빨리 빨리 응원전해줘 되게 저흥자가 확정화 오와 어어 작극적이야 하하 수혜. 소혜가 적절한.. 너 이런거 어떡해 한 말씀아! 자 갑시다! 바트로 가야지! 화이팅! 1,0,0,0,0,0,0 시원한. 아, 남자들이 좋아할..정도의 노래수준이야 나 선곡이 좀 옛날 사람이네 별 차이가 안 나 나랑도 좋네 약간 엮는 느낌 아니 근데 세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맘에 들었나 보지? 세대 차이는 여로 네 여로 맞아 잠깐만 아이고 배야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아휴 진짜 옛날 방식이다 진하게 진하게 왜 그래 실화 원래 이러지 가운데 껴있어야 돼 저 근육질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? 좋아요 수현씨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아니 근데 눈빛이 전혀 안 나 이 정도면 빨리 빠져 한 마디만 제가 하는 말 해줄래요? 네 저 어때요? 저 어때요 해달래 저 어때요 해달래 정답을 하는 거에요 갑자기 버스가 부기 워낙어 아 수현씨가 당연히 뭐 맞다! 찬송! 나도 찬송! 야 김종근! 내 친구 너 준다! 그래 찬송! 잘하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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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수고하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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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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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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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무엇보다도 이강수라서 기분이 너무 좋다! 아! 아! 갑니다! 이야!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오늘! 이야! 이겨! 이야! 이게 진짜! 이야! 정말! 아! 아! 이거 오픈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오픈하는 건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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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을 재현! 멤버 1인의 이름표를 선택해! 최종 장소로 오세요! 아! 안 버렸어요! 빨리 가야 돼요! 빨리 가세요! 1대 1에 한 번 숨었어요! 아! 감사합니다! 선생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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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일단 지금은 열리지가 않는 거죠! 누군가가 지금 여기 숨어있지 않다라면! 숨어있지 않다라면! 숨어있는 여기밖에 없겠는데! 내가 문 앞에 있으면! 두 명 이상 오면 일단 한 명은 쉽게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! 아! 진짜가 들어와? 야! 큰일 났네! 2월된 상품은 서로 나누자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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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! 이광수! 야! 이광수일수록 놀랐네! 우리 초식장 여러분들은 여자 이렇게 여자 이렇게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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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인 데다! 어! 이거 이기만 밥 주나봐! 이곳의 미션은 양풍이 찬참참입니다! 양풍참참참? 네! 참참참! 대구 출신의 연예인이 누구 있지? 아! 김재동! 런닝맨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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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써놨는데 이거 진짜 미안해! 형! 아! 찡갈비? 우와! 형! 응! 형! 형! 진짜 맛있다! 아! 죄송해요! 너무 웃겨! 하나 먹어요! 네! 하나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!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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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 이렇게 잘하는데?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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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Eagles outsider 미안해em 미안해 야 미안하다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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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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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N O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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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다 듣지 못해요 여보세요 승엽아 승엽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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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엽의 타구 오른쪽을 향합니다 당장 왔습니다 승엽아 뭐요? 뭐요? 승엽아 승엽아 아니 지금 오늘 시합 없나? 에에 뭐 오늘은 뭐 아 조금 있다 아 오늘 야 오늘 게임 아 미안하다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승엽아 김재숙 씨인 것 같은데 아니아니에요 승엽 선수입니다 여보세요 아 괜찮아요 승엽아 내가 지금 대구 와있거든 예 어 유명한 것 여기 여기 음식인데 예 나 저기 여기 동인동 있거든 어 저도 진짜 그 시합 끝나고 가면 진짜 많이 먹습니다 찐갈비인데 찐갈비 예 그렇지 승엽이 파이팅 파이팅 나 진짜 너무 응원하다 아 이게 승엽이 여보세요 하이팅 오늘도 또 저기 멋진 홈런 하나 부탁해 아 뭐 뭐 날씨가 또 덥긴 하지만 뭐 또 그래 그래 아 야 너 바쁜데 미안하다 얼른 저 쉬어 네 어 어 고마워 예 어 어 김재정 씨 아니에요 이승엽 씨 아 아니 둘이 진짜 너무 절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알아냈습니다 어 어 누군가 그러면 일이 별 즐거운 지금 오고 있네 선생님 제가 우승권인가 봐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 날 기다리면 안 되는데 택시를 타고 계속 돌아가지고 목적지까지 그냥 도착을 해 넌 완전 엎드려 있어 나도 완전 엎드려 있어 심지어 여기 근처인가요? 6년 경험상 이 정도 잡혔으면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형이 이 뒤로 이걸 놓지 않는 이상 기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어떻게 아 아 어 형 어 형 형 형 형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형 알았어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저 저 저 저 저 친해서 그래요 저 형 괜찮습니다 예 어 자 가사 아 여기 기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더 친해져요. 괜찮으니까. 기장님 저 잡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기장님 죄송합니다. 기장님 몇 프로 남았어요? 기장님 몇 프로 남았어요? 아, 이 마이 형. 자, 이거. 여기다. 자. 우리는. 뭘 만난. 어, 좋아 좋아 좋아. 연소 좋다.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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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! 잡았어! 아 너무 못하셔보셨어. 하투만 넣어 골반. 자 가자 가자 가자. 길게 길게 길게. 멀리. 멍어지면서 스웨드만 글만 쳐다. 멍어지면서 스웨드만 글만 쳐다. 멍어지면서 스웨드랑 글만 쳐다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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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싱턴